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24 동대문구 패션봉제 페스티벌이 구청 다목적 강당과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. 지역 내 50개 업체에서 제작한 의료들이 다목적 강당에 전시됐으며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공모전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하기도 했습니다. 구청 광장에서는 패션봉제 소공인들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퍼스널 컬러 진당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공모전 수상작은 대중평가와 전공교수 등 4명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민경패션의 송평희 대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